저 정도면 1년대에서 맞추면 나레 씨의 단가가 확 떨어지죠 아, 확 떨어지지 확 맞춰야 돼 마늘보, 쌈마이웨이를 기다리고 있는 가수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제발 제발 우리 모두와 인연이 있는 뮤지션이에요 어? 모두?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도레미들과는 바스로 한 두 번 만났어요 어? 네, 경험이 있고 창일 씨도 이분과의 연이 있고요 어, 그래요? 네 본인이 이분 노래를 불렀어요 아, 그래요? 네 누구야?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? 봉명광에 봉명광에서 GD! GD? GD? 제발 당당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광희 씨와는 사연이 있고 동갑내기 황태지? 지영이 맞나 본데? 맞는가 본데? 오늘 함께 할 가수는 연예인들의 연예인 GD! 아, 진짜? 됐다 됐다 됐어 내 친구예요 와, 광희 씨도 좀 전에 지영이, 우리 지영이 했는데 뭐 연락해요 요즘? 아, 못 해요 어느 정도 친분이에요? 막 서로 그때 가요제도 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했는데 영원히 이렇게 친구가 될 줄 알았는데 영원히 그게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영이는 이제 조금 차분한 성격인데 제가 너무 그렇게 치덕거리니까 그 친구가 정신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신하고? 그치 너무 제가 힘들게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아요 그냥 멀어진 거니까 배민이 알아 대단한 분이래? 아, 근데 너무 유리한 게 제가 지영이 노래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너무 거둬주는 거 아니에요? 다 먹으라고 그냥 아니, 기억나는 노래 있어요? 지영 씨 기억나는 노래? 어? 무죄 무죄 삐딱하게 하트 브레이크 다 외웠어요 2013년에 어? 발매된 두 번째 정규 앨범의 수록곡 미치고입니다 반응이 안 좋아, 친격 잘한다, 잘한다 미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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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정말 미치고 나 정말 미치고 나 정말 미치고 나 정말 미치고 가수 맞네 가수 맞네 진짜 이 노래야? 진짜 그 노래야? 맞아 나 정말 미치고 이렇게 불러 맞아 맞아 나 왜 불러? 다들 바쁘게 살아라서 현대사회니까 그런가? 현대사회 바쁘다 바쁘 현대사회 현대사회 지이드로그네 미치고 다같이 지이디, 스웩 미치고, 보쌈 마이 웨이는 더 미치고 읏 뱅 잘하네 잘하네 자, 리듬에 미쳐 나 오늘 미치고 나 오늘 미치고 나 오늘 미치고 나 오늘 미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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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탈 와, 잘하네 크랩 크랩 나 오늘 흔들까 나 오늘 흔들까 나 오늘 흔들까 미치고 나 오늘 흔들까 나 오늘 흔들까 나 오늘 흔들까 나 오늘 흔들까 어떻게 해? 잘 모르겠어 피키키 다음에 이거 추면 돼 피키키 이제 나와 피키키 피키키 너무 어렵다 이거 피키키 나 오늘 흔들까 피키키 이제 나와 이제 나와 피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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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아이, 속이 먹어야겠다 이따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빠 포기하지마 저거요 나는 안돼 저거요 나 오늘 내 거 열지 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, 써야 돼요 와, 이거 어렵네 왜 이렇게 어려운 부다리를 틀어요 부다리가 뭐예요? 나 이 틀어요 이 다리가 뭐예요? 나 이 다리 나 이 틀어요 오늘 진짜 뭐야 여기 이 다리는 구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획 좋아요 그런 순환 계속해 주시고 우리 신동엄치부터 시원하게 오픈 난이 많은 신경계 미친 모습 너무 민감해 어, 맛있었네 미친 모습 너무 민감해? 어? 이게 막 중추신경계 가보개여개 너무 이런다 너무 이런다 가보개여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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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심각하다 가보개여개 뭐야, 잠깐만요 저 위엔 뭐예요? 야, 내가 소고기 최고기 이렇게 둘이서 먹어서 150만 원짜리 그저 먹었는데 150만 원짜리 그저 먹었는데 150만 원짜리 그저 먹었는데 와 이거 썬단사에 말려서 여기 멈춘 거거든요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, 뭐야 뭐야 둘이서? 150만 원짜리 어마어마하게 먹네 자, 들리는 대로 썼습니다 어, 맞죠?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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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준 게 신경계 저기, 막아준 게는 어떤 중계죠? 그냥 그렇게 들렸어요 어, 막아준 게 전혀 광희가 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같은데 네 괜찮아요? 나름 잘 들어봤는데 광희 박스 박 오픈! 에이스다, 에이스요 오, 많이 적었어요 막기 중추신경계 그건 너무 위험해 오, 오 아니에요 너무 민감해 위험해 너무 위험해, 정확했어 너무 위험해, 정확하다 맞다, 맞다, 맞다 맞다, 맞다 그래, 막기가 많은 거 같아, 막기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확실히 들었다 다 같이 중추신경계가 많으니까 제가 저 막기 부분을 알 거 같아요 앞이 안 들리고요 막간 막간 중추신경계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너무 위험해 오 오 왜냐면 GDC 노래가 내 자신에 취한 듯한 느낌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GDC 스스로가 너무 위험해 좋습니다 오, 뒷부분을 거의 정리정돈한 바스가 나왔고요 자, 우리 남창희 씨의 첫 바스예요 네 왜 이렇게 발음을 들죠? 신정이 돼가지고요 노래해야 돼서 자 에이의 이 여자 신경계 걸음이 너무너무 위험해 걸음이 너무너무 위험해 너무 옛날 랩 아니에요? 아, 걸음이 너무너무 위험해 거울에가 걸음으로 들었다 거울에가 걸음으로 들었다 여자가 걸음을 줬나 이런 느낌도 있고 혜리와 키가 있는데 키가 없을 때에 이제 2인자 뭐 2인자로 어깨에 햄버거가 큰 바가지 들어갔던 저번 주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좀 쉴게요 좋은 게 어딨어 좋은 게 어딨어 오픈 불러볼게요 내 음악하신 경계 나보기에 미친 내 모습 너무 위험해 나보기에 미친 내 모습 다시 돌아오는데 키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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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오라 오픈 제발 엄청 빠져있지만 마치 중추신경제 거울에 미친 내 모습 너무 위험해 근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너무 위험해 똑같네 신경 기욱으로 안 들렸고 키는 지우스로 들렸다 문맥상의 의미로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신경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GD 창법이라면 지우스로 들릴 수 있죠 그렇죠 신경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 봐도 그거 봐도 나 쟤잖아 아니 왜냐면 지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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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 넣었고 niego 안 느 같다고 그거 짜온 거야 뭘 짜온 거야 뭘 짜온 거야 이걸 짜온다 이거 어떻게 짜 내가 누가 짜준 거예요 지웅이 다면 기웅이다 도와주고 받아주는 거지 기웅이다 기웅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이스 멘트예요 네 나이스 멘트 지웅이 돼 지웅이 된 거였 형 형 동혜 배우 표정 좀 봐 동혜 배우 표정 좀 봐 방금 안 거두는 거를 안 나갔다는 거야 안 나가면 어때? 나 혼자 해먹으시면 됐지? 혼자 안 나가면 어떡해? 싸우지 마시고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원샷 나와, 원샷 포즈에서 멋진 모습, 그렇죠, 포즈 화보처럼 창현 씨, 그쪽이 아니라 가운데 가볍게 여기서 잡아봐요 보여주세요 키가 좀 놀랐어요 지금